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사실 인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무대 할 거면 상관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동일합니다 아 화면 아 그러면 뭐 얘기 안해도 알아서 잘 여기 있을 거 같아요 워낙 에너지가 엄청 많이 오늘도 일하러 갔습니다 뉴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왠지 한국중 있을까 같은 남자 이승입니다 이름이 경희에 취하다네요 우리도 너네한테 취했잖아요 진짜 불안을 취했잖아 계속 호주로 하면 안 되잖아 호주 아닌가요? 원래 이제쯤에 제가 이제 남학생들이 함성이 너무 안 나온다고 딱딱하게 질척도 하고 해야 되는데 훌륭하네 훌륭하네 질척하지 않아서 남학생들의 효능이 여태 좋은 거지 왠지나 나듯이 하고 싶지 않나요 남학생들이 무슨 맛인지 왜 물어봐요? 왜요? 잠시만요 괜찮아? 걱정하신 것 같은데? 와 여러분 물 먹고 취했는데요 지금 마신 물이 땀으로 다 빠져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오늘 미치겠죠? 다음 곡 갈게요 다음 곡 달걀 다음 곡 한국에 대해